자 오늘의 본격 상담으로 이제 지금 반이 지났는데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방송 관계자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라디오 프로에서 한 두 시간짜리 진행을 저한테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 프로 아닌. 본격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좀 세대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슈퍼챗 참 오늘 슈퍼챗 제가 읽어드려야겠네요. 넌 빨래나 해님. 김수민의 연애상담 얘기에 모태솔로 아닌가요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러라고 자기가 생각했는데 미안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뭘 안다고 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는 악플 중에 아직까지 그런 악플은 없는데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악플이 뭔지 아시니까. 옛날 여자친구가 악플 달까봐 그게 불어납니다. 저 새끼 좋은 놈 아닙니다. 이럴까봐. 타군. 타군님 지난 시간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 때문에 아직 회사 복귀 안 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인가요? 수민이 형 화이팅 하셨습니다. 자 일단 상담에 들어갈게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수민 형이 읽어주지 않은 슈퍼챗 질문 여기에 올립니다. 윤통은 윤통에 대한 질문이에요. 윤통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윤통의 지지층에 대한 질문이겠죠. 지지층 일부에 대해서. 윤통은 박근혜와 이명박을 수사해서 구속했으니까 어찌 보면 6070의 국힘 지지층에게 좋은 감정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왜 윤통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하는 건가요? 수민 형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사실 인생의 묘미인 것인데 좋은 합리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 모순이나 충돌을 변희재 씨 같은 사람들이 막 후벼 파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비합리적인 건데 이 경우는 뭐냐면 박근혜는 무죄 혹은 그렇게까지 벌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윤석열은 지지하는 건 이거는 분명히 충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사의 중핵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을 몇 년 구행을 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간에 30년에서 20년으로 감형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형은 그 이상 아닌가? 30몇 년 했나? 완전 중형을 때린 거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윤석열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윤석열이 검찰 할 때 수사를 잘못한 검사인데 대통령으로서는 더더욱 지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재명 지지자 불합리하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재명 지지자도 여러 부류가 있고 윤석열 지지자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지지자인데 박근혜 수사를 지지했어. 박근혜 수사를 지지했어요. 그러면 충돌은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도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60, 70 세대에서 특히 지역적으로만 보면 영남 쪽에 조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리고 서울 지역의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지하잖아요. 이게 왜 지지할까요? 저는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 사람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거지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왜 지지하느냐? 문재인 타도! 민주당 타도! 이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우리 쪽에 민주당 빼고 이쪽에서 보니까 윤석열이 제일 세! 그거입니다. 이재명 지지자의 적지 않은 사람들의 논리하고 비슷하죠. 국민의힘은 절대 안 돼!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뒷박이치면 아니다 싶은 데를 빼고 나머지는 다 뭉치려고 해요. 여기저기 다 뭉치려고 하거나 그렇게 사람의 감정 흐름이 흘러가요. 그래서 일단은 너도 우리 편! 이래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단계 거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같은 편끼리 치고 봤습니다. 너희는 배신자, 너희는 첩자, 수박 이래서 왜냐? 상대 쪽을 쳐봤자 변함이 없거든. 이쪽 핵심 지지층이나 저쪽 핵심 지지층이나 흩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서로 공격해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했을 때 별다른 미션을 잡지 못한 사람의 선택을 보다 부근에 있는 스파이를 색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전으로 번지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지지자들이 조국 책을 불태우게 되고 홍준표 지지자들이 조국 수홍으로 가게 되고 이게 극단적인 사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쪽이 미워지면 한쪽이 미워지면 진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 심정 이 많은 정치 현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같은 놈은 제가 미워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부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한쪽에게만 이렇게 골몰해가지고 빡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특히 거대 양당의 강성 핵심 지지층들은 한쪽에게 대해서 이게 주적이고 쟤들만 문제고 저 방향으로 문제고 이런 거기 때문에 뒷박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물불 안 가리는 거죠. 자기 편의 문제에 대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 편에서 얘가 대표 주자다 싶은 그냥 미는 거죠. 그래서 대깨문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대깨문도 사실 문재인에 대한 숭배 의식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한쪽에 대한 증오 적대 이런 게 생긴 이상 누구라도 밀어야 되는데 어 노무현 친구네 확실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반대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보수층은 야 박정희 딸이잖아 확실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마스코트인 거죠. 마스코트. 그러면 이재명 윤석열 지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윤석열은 오히려 박근혜 문재인에 비해서 성직자적인 모습이 아니죠. 굉장히 보통 사람의 모습이죠.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이렇게 재단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숭배 대상은 아니고 이게 사실 나르시시즘입니다. 빠 현상의 본질은 나르시시즘이다. 자기 연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제목도 제가 피해자 코스프레가 기득권이라고 달았는데 기득권이 위험한 게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기득권이에요. 나는 기득권이라고 저쪽이 기득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돼 있는 건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자체가 기득권이라는 방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나르시시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지지 정치 대상은 그냥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세 보이고 제일 확실해 보이는 애로 간택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문제예요. 이게. 그다음에 펜코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40대들이 20대인 척 댓글을 쓰면서 여론 조성을 한다. 펜코가 20대들 전체를 대변한다. 여러 왜곡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40대들이 20대인 척 글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작전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진영을 막론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나이 든 태극기 부대원들이 1배에 이제 20대인 척하고 글어올린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펜코 같은 경우는 일단 이분이 중요시하게 느끼는 거는 20대 여론을 그럼 어디서 대변한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믿어야 되느냐 이런 취지일 것 같은데 펜코는 제가 여론조사를 하나 봤거든요.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사용을 하는가 주로 방문을 하는가 여부를 물었더니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30대 남성이었습니다. 30대 남성이 57.8%가 주로 방문하는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가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 조사는 2022년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만 18세 이상 2천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30대 남성이 많아요. 20대 남성 33.8%인데 20대부터 60대까지의 남성 여성 중에서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사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계층이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대남 이대남 하는데 이대남 또 함부류가 아닐 뿐더러 사실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관심은 있는데 딱히 어디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합치면 이대남에 그 사람들이 많아요. 이대남이 지난 대선 때도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왜 낮았느냐. 정치에 무관심해서 낮은 거냐. 아니요. 지금 20대는 예전 20대 배에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딱히 찍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신껏 찍으려고 해도 남아있는 후보도 없고 있어도 지지율이 바닥이고 그러면 가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펜코도 30대 남성이 좀 주인 것 같습니다. 이런 통계 결과도 있거니와 30대 남성 또 반 페미니즘 이런 거는 상당히 강한 편이거든요. 특히 30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30대 후반이라고 그러면 페미니스트냐 그건 아니고 30대 후반은 잘 모른다. 관심이 별로 없었죠. 비교적. 그래서 이게 30대 초반 정도의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펜코 현상은. 그래서 20대 남성은 잡히지 않는 비율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는 앞으로도 정치 성향이 변화할 확률은 높아요. 겪어보면서. 어느 쪽이 정부를 잡느냐 그리고 정부를 잡아서 어떻게 삶의 변화가 생겼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좀 비슷할 것 같은 게 이쪽 저쪽 정부가 정권 교체가 계속 될 건데 양쪽 다 그렇게 보면 안 들지 않을까요. 살아보면. 그러면 세 가지가 남아있죠. 경우에서는. 첫 번째는 죽어라 비교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선택을 한다. 그게 스윙보터가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는 정치에서 관심을 끊는 겁니다. 야 뭐 여기도 찍어보고 저기도 찍어봤는데 별 수 없어. 안 해 그냥. 알아서 해.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독자 노선입니다. 야 그냥 당을 만듭시다. 이렇게 되는 거. 이 세 가지의 기로에 서 있다. 이거는 20대 남성뿐만 아니라 20대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대선 때 20대 여성이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투표했죠. 그런데 막판에 싹 쏠린 거예요. 조선일보하고 서울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20대 여성 중에 이재명 찍은 사람 나오잖아요. 그게 한 40명으로 추려지더라. 그리고 연 표본에 문제 없어요. 40명 가지고 무슨 권위가 있냐고 하는데 여론조사 이거는 샘플을 다 맞춰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40명이 추출이 된 거예요. 그 여성들 20대 40명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40명 중에 24명, 5명 정도가 원래 이재명 아니라 딴 후보 찍으려고 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이재명 찍었느냐. 윤석열, 이준석이 싫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별로 지지하는 감정이 없다. 그나마 이재명이 박지연 영입한 건 높게 평가한다.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여성들도 민주당 지지계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너무 지나치게 함몰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펜코도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이쪽을 지지하는 쪽 중에 일부인 것이다. 그리고 이낙연을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도 일부예요. 이낙연 지지층 중에서도 일부다. 이낙연 지지층 중에서는 굉장히 온건한 성향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는 온건한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만드는 거 봤어요? 강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지층을 어떤 특정 커뮤니티 사람으로 다 싸잡아서 묻거나 그리고 또 정치하는 입장에서도 커뮤니티 의견 잡고 참고하거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커뮤니티에서 그나마 좀 뽑을 게 있다면 가끔씩 이제 수사대 있잖아요. 그래서 팩트를 건질 때가 있어요. 언론사 기자보다 더 앞장서서 출발해서 팩트를 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번 참고가 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 보고 여론이 이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해찬 세대 얘기 지난 시간에도 나왔고 지지난 시간에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해찬 세대가 민주당 지지층의 중심도 아니고 또 이해찬 세대는 이해찬 별로 안 좋아한다. 그것 때문에 이해찬한테 교육받아가지고 민주당 지지하는 거 아니라 말씀을 드렸었죠. 한 청취자분이 저도 이해찬 세대죠. 이해찬 씨 교육부 장관이어서 부충 수업도 없어지고 야간 자율학습 없어져서 수능 볼 때 어렵게 수능 봤는데요. 더듬어 몬주당 하는 것 보고 질린 사람이에요. 이제 몬주당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몬주당 할 때 몬은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몬스터? 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보충수업 야자 없어지면 알아서 공부하셨어야죠. 어느 정도는. 순전히 본인 책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해찬 세대는 좀 어중간한 세대예요. 지금 30대 후반들이신데 민주당의 지지 핵심 세대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민주당을 젊은 입장에서 비판하게 된 세대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그 세대는 대략 80년대 후반생부터라고 보거든요. 딱 껴있는 거죠. 이해찬 세대가. 이해찬 세대가 민주당을 싫어하는 건 아마 이해찬 씨 영향은 아닐 겁니다. 이분 말고도 어떤 분이 제 친구들은 그 이해찬이 저 이해찬인지 몰라요. 이런 댓글도 달랐던데 제가 이런 걸 봤어요.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에서 정동영 씨를 대선 후보로 내죠. 그런데 제 주변의 대학생들이 왜 정동영이냐. 이해찬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학번상으로 04학번, 05학번이래요. 이해찬 세대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해찬 세대 아니냐고. 그런데 왜 이해찬이 더 낫다고 하는 거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길거리에 가다가도 듣고 여기저기서 들었어요. 다들. 이해찬이 제일 낫다. 민주당에서. 이해찬은 냈었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요. 특별히. 그런데 이명박 때 이해찬으로 되면 이해찬 찍을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이해찬이 안 나와서 이해찬을 찍었다. 이런 사람들 듣게 봤어요. 정동영 안 찍고 이해찬 찍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본인이 이해찬 세대고 이해찬 세대가 입은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해찬이 낫냐고 했냐고 했을 때 여기서 제가 시대정신을 봤습니다. 이 시대정신은 이명박한테도 적용되고 이재명한테도 적용됐다고 보는데 윤석열한테도 어느 정도 적용됐죠. 왜 그럼 이해찬이냐 물었어요. 능력은 있지 않냐. 비호감 인상인 것도 알겠고 자기들이 이해찬 세대로서 피해 입은 것도 있는데 능력은 있다고. 그럼 이명박하고 붙으려면 저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럼 정동영은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물 같지 않냐. 그 코드를 읽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해찬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따지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옛날 재하운동권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본류를 형성하는 과정을 봤을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코드는 뭐다? 능력이었어요. 윤리가 아니라 능력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실제 능력치를 떠나서 이미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 코드가 저는 이재명으로도 이어지고 이명박하고도 걸쳐지는 거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박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윤리나 이런 것보다 그냥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해낼 것인가 이런 걸 보는 거 그게 하나의 시대정신이고 특히 30대 쪽에서 좀 그것이 40대에 비해서는 그리고 혹은 60대 이상에 비해서는 강하지 않았는가 40대는 이제 민주당을 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 마찬가지로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쪽을 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세대가 좀 달라질수록 능력을 보게 된다. 선악 이런 거는 떠나서 능력을 보게 되는 세대들이 따로 생기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50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왜 한쪽 기득권으로 기울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뭐 댓글이 달렸냐면 기득권은 민주당이지 민주당이다라는 댓글이에요. 이게 착각입니다. 착각. 한쪽이 기득권이면 다른 쪽이 기득권이 아니다라는 게 착각이고 윤석열 지지자 일부와 민주당 지지자 일부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한쪽이 기득권이면 다른 쪽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자신 있어요. 숫자적으로도. 국민들 대다수는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나는 기득권 아니고 저쪽이 기득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호감 정치의 핵심 원인입니다. 어떤 분이 30대부터 정치하면서 꿀 빨면서 살아온 게 지금의 운동권 586 정치인들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람들 기득권 맞아요. 맞습니다. 586 정치인들 기득권 맞아요. 그리고 학생 운동할 때도 편하게 한 측면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사람 많이 모일 때. 70년대에 학생 운동한 사람들은 5초 동안 데모하고 징역 3년 살고 이랬어요. 그런데 전대협은 진짜 사람 수십만 동원해서 길거리로 나갈 수 있는 조직이었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조직이었죠. 그래서 이거 연장선상으로 쉽게 30대 중후반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게 기득권 맞아요. 기득권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조국 사태에서 거기서 극명하게 드러난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면 국민의힘이 기득권 아닌 게 됩니까? 재벌이나 전경련, 삼성재벌, 각종 관변단체 이런 사람들 기득권 아닌 게 되나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거 다 빼놨어요. 정권이 어디로 넘어가든 민주당을 하든 국민의힘을 하든 재벌은 자기가 먹을 거 다 있고 재벌들은 민주당 정권을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국민의힘 정권 때는 친재벌 정책 표면 민주당을 포함해서 국민 반 이상이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친재벌 정책을 표면 그때는 진짜 찐진보 말고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재벌 입장에서는 그래서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 이런 사람들도 노무현이 대통령 되기를 바랬던 사람도 있습니다. 기득권이란 건 그렇게 형성돼 있는 거예요. 특정한 무슨 세력이 있고 만화 영화에 나오는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 구조로 그렇게 끈끈하게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무슨 리스트다 사모펀드다는 사건 파보면 당으로 치면 이당 저당 정치인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586이 기득권이라고 국민의힘 쪽이나 지지세력이 기득권이 아닌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586하고 50대는 구분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40대 비하 댓글이 달리던데 더 묶어가지고 40, 50세대를 묶어가지고 비하하시는 분들 민주당이나 지지하고 세뇌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0, 70대에 박근혜 지지하다가 박근혜는 잘못이 없다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불합리성을 다 껴안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거 불합리성을 이것저것 다 피하잖아요. 그럼 저처럼 됩니다. 저처럼 그냥 어디 지지할 데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요. 앞으로도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인간이 또 이렇게 무리가 져 있는데 빌붓고 싶잖아요. 한 번 축구 응원할 거 조기 축구회부터 소년 축구부터 응원하는 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한 번 축구 응원하면 다 월드컵으로 가잖아요. 야구 잘 안 보는 사람 또 한국 시리즈 1, 2등 다툴 때는 보잖아요.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를. 그러니까 1당 2당 중에 한 군데를 택하는 건데 자기 나름대로 저울질을 해가지고 이쪽이 더 낫다 싶어서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한쪽이 무슨 정이고 한쪽이 불이라거나 한쪽은 기득권이고 한쪽은 개혁 세력이라거나 이런 구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이면 모르겠어요. 옛날에 민주당이 정권 잡은 적 없을 때 그때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은 민주당이 이해찬 말대로 진짜 20년 집권을 해가지고 그러면 20년 뒤에는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양쪽이 힘이나 이 세력이 삐까비까한 것이고 국민의힘 계열 쪽은 전통적으로 쥐고 있는 국가 권력에서 파생된 고기득권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 쪽 같은 경우 특히 586세대 이쪽은 586세대에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운이 좋았거니와 경제적으로도 운이 좋아가지고 취직도 쉽게 하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 유명 대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면 LG, 삼성, 현대, 대우 이런 데 다니는 선배들이 찾아옵니다. 대학교로. 서로 오라 그래 서로. 그 세대였어요. 그 세대. 운 좋지. 그 운빨하고 그 다음에 평균 수명 길어. 그 다음에 그 세대 쪽수 많아. 그 다음에 그 아래 세대 젊은 세대는 치받아야 되는데 쪽수가 적어요. 얼마나 운 좋습니까. 586세대가. 그죠? 그리고 구매력. 지금 50대면 60대면 한창 구매력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슈퍼챗 쏘고 이런 것도 화력이 엄청나죠. 여기도 기득권 맞지. 근데 그럼 기득권 둘 중에 한쪽만 기득권이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50대하고 586은 다릅니다. 50대에 60대 초반에 여기까지 딱 보면 대학 진학률이 90년대에 대학 진학률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80년대까지는 586세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는 50대는 별로 없습니다. 생산 현장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5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가. 아니요. 조국 사태 때 50대가 제일 먼저 돌아섰어요. 문재인 정부한테. 근데 국민의힘이 뼈아프게 느껴야 될 건 뭐냐. 50대한테 지난 대선에서 졌다는 거예요. 50대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그렇게 강한 세대가 아닌데 50대에서 졌다는 겁니다. 그럼 뼈아픈 거 아니에요. 왜 졌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40대로도 모자라서 50대까지 묶어가지고 저 사람들 세뇌됐다고. 50대하고 586하고 50대 586 싫어합니다. 50대는 586 싫어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50대야. 고등학교 공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제조업체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에는 들어갔어요. 근데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할 거냐. 이 쪽도 찍어보고 저쪽도 찍어봤는데 별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탄핵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 국민의힘만큼은 못 찍겠구나. 해서 2017년에 문재인 찍었어요. 근데 조국 사태 보고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돼서 돌아섰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586이 곱게 보이겠습니까? 특히 586의 단점이 뭐예요? 586 정치인의 단점. 계속 정치적 관점만 과자지 생활인으로서의 관점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50대는 민주당 지지 세대 아닙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졌다. 왜 졌는지를 반성을 해야지 자꾸 묶어가지고. 자 그럼 상대편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야 근데 저기 찍는 사람 오죽하면 저기 찍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세분화하라고요 다시. 분류를 다시 해보라고. 그러면 본인이 설득할 수 있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세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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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